뗄감 하러 갑니다. 뗄감은 바로 겨울 바닷바람 가득한 부산 기장의 소나무. 그중 뗄감 제목은 진하고 푸른 향 나는 솔잎. 솔념과 이 산념, 산의 풀, 그런 냄새가 나요. 온몸으로 해풍 맞은 솔잎은 더욱 진한 향기를 풍기고. 기똥차게 맛있는 걸 구울라고 가지고 합니다. 뒷산에서 내려온 뗄감을. 이제나 저제나 서방님 오시듯 오매불망 기다린 주인공은 뭐고 이거? 곰장의 귀. 이걸 가지고 생솔릿구이. 솔잎마다 쓰임새도 정해져 있다. 수명을 다한 마른 솔잎은 곰장어에 숨을 죽이는 초벌구이 될까? 나무 장작을 쓰면 껍질만 파버려서 못쓰게 돼버린다고 한다. 다력이 세거든예? 확 붙었다가 확 꺼진다고. 생솔릿으로 아래위로 곰장어를 감싸주고 다시 마른 솔잎으로 구워주면 솔잎의 진액과 마른 솔잎의 연기가 곰장어에 스며들면서 소나무 특유의 앙살 향이 속살에 싹 피린내를 잡아듭니다. 솔잎 향이 되기 때문에 맛이 틀립니다. 솔잎으로 구운 솔잎의 곰장어 대력이오. 까맣게 걸린 곰장어 턱질을 벗겨내면 뽀얀 속살이 해곰이 틀어나고 양식이 불가능해 어디가서 먹어도 자연산 에너지 가득한 이 맛은 어찌 거부할 수 있겠는가? 솔잎으로 구웠을 뿐인데 그 맛이 티가 많더. 아 채요 천천히 주십시오. 솔한 거 탈을 나는 게 너무 좋입니다. 남자는 내가 먹어야지. 우리 진의 힘이 유난히 좋다는 곰장어 꼬리 쟁탈져 너김없이 이어지고 꼬들꼬들 탄력 있는 장어 꼬리는 남녀노소 물건하고 임기. 감사합니다.